사용 후 핵연료 보관 시설인 경주 월성원전 내 맥스터 증설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쟁점은 무엇인지 찬반 양측 전문가들의 입장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맥스터는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한 뒤 배출되는 사용 후 해결료를 공기로 식히며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는 위험하고 방사능 농도가 높아 무려 10만 년간 생태계에서 격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월성원전 맥스터의 포화율은 97.6%. 맥스터 증설이 왜 중요하냐면 2022년 3월 맥스터가 가득 차면 월성원전 2, 3, 4호기가 가동을 멈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경주가 중저준이 방패장을 유치한 시점인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5년 방패장 유치 당시에 정부에서 약속했던 것이 2016년도까지 고준의 폐기물을 반출하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고요. 현재 우리나라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해결료는 갈 곳이 없습니다. 위험한 핵 폐기물을 받으려는 곳이 없어 고준이 방패장 건설은 말도 못 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가 사실상 영구 저장 시설로 취급받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맥스터의 안전성이 중요한 겁니다. 철근으로 엮어서 두께 1m 정도 되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워져 있습니다. 이 벽하고 이 뚜껑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의 도움과 똑같은 정도의 경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실험했지만 펜텀기로, 펜텀기에 직접 부딪혔을 때도 안전했습니다. 펜텀기는 부서져도. 원전이 멈추면 경주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입을 건지에 대해서도 양측의 생각이 다릅니다. 법정 지원금과 지역자원 시설세가 한 1,250억 정도 경주의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원자로 일기에는 약 43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전체 세계는 한 1,300명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8년간 천억이기 때문에 연간 한 145억 정도 되는데 인구 한 26만에 한 2조 원 가까이 되는 경주의 어떤 예산으로 봤을 때 145억 정도는 충분히 없어도 우리 경주 경제를 꾸려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이 2022년부터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고용이 다 보장이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주민참여단을 꾸려 공론화를 통해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이마저도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맥스터 증설. 포항 MBC 시사토론 맥스터 추가건설 쟁점은 오늘 밤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